다음날의 탁 느낌을 바꿔서는 음악을 틀어버려 우아 저기 저 골목길 끝에서 방향을 틀어버려 우아 원영씨 지금이 몇시죠? 몇신데요? 바로바로 스테이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컴백을 기다렸을 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스윗, 스테이치 많이 기다렸죠? 저희 싱글 3집으로 드디어 컴백했는데 멋있고 예쁜 무대 많이 많이 할 거니까 우리 좋은 기억 많이 많이 만들어요. 이번 곡이 이전 앨범들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타이틀곡 뷰티풀 몬스터는요. 사랑에 빠져 때로는 날 아프게 하고 또 치료해준 존재를 뷰티풀 몬스터라고 표현한 팝 댄스곡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스테이치 하면 꾸꾸기 춤. 주춤주춤이 포인트 안무가 유명하잖아요. 이번 포인트 안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 안무는요. 저희 뷰티풀 몬스터의 몬스터를 표현하는 안무가 무대에 있으니까요. 잘 찾아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테이치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사랑 가득한 스테이치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독창적인 퍼포먼스 피와나모니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더욱 화려해진 퍼포먼스로 돌아온 분들부터 만나볼까요? 빌리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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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